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제 당근이 이렇게나 많이 컸습니다 이건 당근 아닙니다 자세히 이런거 있잖아요 이런거 당근인데 진짜 많이 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 엄청 많이 컸고요 지금 딸기도 지금 많이 컸고요 오이도 많이 컸네요 무언가 당근이 이 정도 와 진짜 많이 컸습니다 태양마늘 그리고 저쪽에 당근 하나 더 있는데 알려줄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여기 당근 여기있죠 여기있거든요 예전부터 심어서 얘는 엄청나게 큽니다 네 저기 엄청 많이 심었습니다 저쪽에서 안녕 오늘은 이제 당근이 큰걸 알아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